여기 6mm 벌어진 거요? 이거 지금 잘못 쟀어요. 이거 6mm 아닐 거에요. 제가 단원코 장담하건데 이거 6mm 아닐 거에요. 6mm라고 지금 재놨거든요. 근데 이거 6mm 아닐 거에요. 제가 이거 왜 이렇게 6mm 아닐 거라고 장담하는지 아세요? 이거.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? 이거를요. 제가 자로 한번 재볼게요. 여기 한번 잘 보세요. 여러분들이 이걸... 이거 의사들도 모르는 의사들 있습니다. 이거. 제가 자로 재는데 이 프로그램 상에서 얘를 찍고 얘를 찍어요. 자 보세요. 얘도 6mm 나오죠? 이거 6mm에요. 이거 제대로 잰 건가요? 한번 답해 보세요. 재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. 자. 뭐 여기 좀 위에다 찍지 않았냐. 그래요? 좀 밑으로 찍어 볼게요. 제대로. 자. 여기다 찍으면 맞는가요? 여기다 찍고. 자. 이 정도 찍으면 맞나요? 자. 이 정도 찍으면 맞나요? 42mm입니다. 이거 맞나요? 제대로 쟀나요? 아. 여기가 아니잖아. 여기다 찍어야지. 라고 말하실래요? 이거 여기다 찍으면 뭐 달라지나요? 40mm인가요? 꼭 보셔야 될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여기 뒤에 나온 미리미리 이거는요.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에요.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. 여러분이 보는 거는 2D에요. 자. 이 주먹하고 이 주먹이 붙어있습니까? 라고 제가 물어보면. 붙어있나요? 이 주먹하고 이 주먹하고 붙어있나요?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? 붙어있죠? 근데 실제로는.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.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. 이게 40mm라고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.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. 이렇게 돌려보시면요. 얘를 찍은 게 아니에요. 잘 보시면. 3차원 공간에서 이 뒤를 찍은 거에요. 보세요. 뒤를 찍은 거에요. 돌려보면. 근데 마치 이 사이를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저 뒤에 있는 어디 구석탱이를 찍은 거에요. 이 점이 사실은 여기 와 있어야 되죠. 그쵸? 그럼 실제로는 3.93mm에요. 이렇게 돌려봐도 변하지 않아요. 이렇게 위치를 돌려봐도 이 3.93mm은 변하지 않죠. 그쵸? 이렇게 하면 이거 3.93mm은 이렇게 각도를 바꿔도 변하지 않아요. 여러분이 이거에 속을 수 있어요.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. 이 3.93mm은 제가 이렇게 각도를 돌려도 변하지 않아요. 3.93mm이죠. 정면으로 볼까요? 이렇게 정면으로. 이렇게 해도 3.93mm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잴 때 이 뒤에 숫자 써있는 거 보일 때 이걸 프로젝션 2D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P자라고 써져 있는 숫자를 보세요. 이건 거의 3차원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약속이에요. 내가 이 각도에서 봤을 때 간격을 보여주는 게 P가 붙은 거예요. P. 근데 지금 보면 아까 환자분이 써주신 글에서 이거 6mm라고 지금 써놓으셨잖아요. P자 없잖아요. 아마도 6mm 아닐 거예요. 그리고 젤라면 여기를 재야죠. 여기랑 여기를 재야죠. 정확히 젤라면. 제가 볼 때는 끼키야 4,5mm이에요.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4,5mm 정도면 재수술해야 되나요? 아니에요. 환자 케이스 따라 달라요. 피부가 얇아서 함몰이 보이거나 그러면 재수술을 하지만 여기 뼈가 붙어있고 여기 뼈가 잘 붙어있으면 재수술 안 해요. 그리고 뼈가 붙었는지 어쨌는지를 보는 거는 이 음영으로 보지 않아요. 이 음영도요. 얘도 아까 보셨던 음영처럼 바꿔버리면요.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있던 뼈도 안 보여요. 여기 뼈 없나요? 빵구났네요. 이거 이거 플레이트 이거 이거 허공에다 박아놨네요. 뼈도 없는데. 이런 착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.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떨어져 보이잖아요. 여기 지금 떨어진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이렇게 보면 떨어져 보이잖아요.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벼 있네요. 떨어져 있네요.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이 음영으로는 플레이트나 치아를 보기에 위한 음영이고요. 뼈를 보려면 얘로 봐야 돼요. 자 여기 붙어있잖아요. 이렇게 자 여기 붙어있죠. 여러분 여긴 붙어있잖아요.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음영으로 보면요. 근데 아까 그 음영으로 보면요. 안 붙어있잖아요. 틀렸다고요. 판단할 수 있는 시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시티는. 그래서 이걸로 보면 안 돼요. 여기서 뼈가 붙어있었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여기 벌어진 거는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뭐 피부에서 함몰이 있으면 뭐 여길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보겠고 근데 여기는 뼈가 붙어있을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. 그런데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요렇게 갔다가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가거든요. 약간 밑으로 떨어졌어요. 근데 여기도 붙어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재수술할 필요 없어요. 뭐 피부 함몰이 있거나 어떤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재수술할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 어설픈 시티랑 어설픈 숫자 보고 놀라지 마세요. 여기에 P자 이렇게 써있는 숫자만 믿으세요. 그래야 이 각도에서 본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 각 이렇게 봤을 때는 1cm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막 이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보면 1cm 떨어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.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. 그게 여러분이 편해요. 이렇게 보면은 점 잘 찍어야 돼요. 막 이걸 막 돌려봐도 이 숫자가 안 변하는 점을 찍어야 돼요.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